무슨 일이야? 나 좀 잠깐 볼 수 있어? 네가 이젠 이 집까지 마음대로 드나들어? 할 말이 있어서요 잠깐이면 엄마 너 지금 아버지 이야기 듣고도 시간 많이 안 뺏을게요 몰래 만나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래도 이게 꼬박꼬박 민수야 지금 엄마 버리고 나하고 떠날 수 있냐고 이젠 네 엄마가 없으니 그럴 수 없다는 거 알아 그게 아니라는 거 곧 밝혀질 거야 더 크니까 날아가 버렸잖아 민수야 네가 아무리 보호하려고 해도 지금 뭐하는 짓이에요 난 보호받지 못해